고추장 쪼개야지 쪼갠걸 봐 추석김치 담으려고? 추석김치 묵은지가 있어도 맛이 없어 겉절이도 먹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쪼갰으니까 4분의 1로 아 반을 쪼개고 이렇게 다 쪼개보면 이파리 많이 나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쪼갈때 여기를 칼을 줘가지고 육싹있는디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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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힘을 줘서 뜯는구나 칼로 안 자르고 그래야지 이파리가 안나가 생활의 지혜네 그리고 이거는 담을때 뚝뚝 쪼개 놓으면 안되니까 칼집만 넣어놔야되 음 그 부분을 김치 담을때도 쭉쭉 쪼개 놓으면 당기가 사나와 이래놓으면 씹기도 좋고 소금 넣기도 칼집을 넣어서 좋고 이러면 이제 절인거 맵고기 저런거 이제 봐야지 이건 뭐야 소금을 소금을 이제 저기다 좀 풀어가지고 글씨로 담가서 사이사이 넣어야 돼 이거 먼저 물에 타야지 소금을 물에 타는구나 소금을 물에 담그는구나 소금을 물에 담그는구나 소금을 물에 담그는구나 소금을 또 뿌려주는구나 소금을 또 뿌려주는구나 소금을 뿌려야 돼 간이 절이는거 아닌가 절여 절이는거 그렇게 절여야 돼 지금은 만지면 이런데가 막 부서져 딱딱하니까 이렇게 뿌려 잠깐만 배추에다가 속을 넣어준다고 소금을 이렇게 산 배추가 위에 머리가 안 절여진게 귀찮으니까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냥 담가나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야 돼 그러면 잘 절여 부드럽게 한 다음에 안에다 속을 넣어주는구나 소금을 지금도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어줘 소금을 넣어준구나 소금을 넣은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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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풀 찹쌀 찹쌀 이 국물에다 이거 건져버리고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안 되니까 건져내고 뒤풀이는 10분 더 끓이고 찹쌀 넣어야지 원래 건지려고 다시마를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3개나 넣었어요 이게 다시마가 뿌리 이게 제일 좋더라구요 뿌리를 하면 다른 다시마를 많이 넣었어요 다시마 보다 흙가가 많이 우러났고 국물이 이제 다 됐어? 이렇게 해 놓으면 돼? 이렇게 해 놓으면 아침에는 이게 다 불어가지고 끓었으니까 그게 돼죠 이제 다 됐어? 그렇게 Run 물을 떼어낸수록 중 meine지 속을 만들어야되고 곱창 그린믹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 、、imdi 마약 머리 나멀 이거하고 갈라야 돼 진짜 세 번 갈아야 되겠다 그치 넘쳐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싹 흔들어서 좋잖아 음 이거 고춧가루랑 새우젓 간 거 넣게 생강 마늘 1kg 고춧가루 3kg인데 이제 물들여야지 이거 얼마나 들어간가 봐야지 고춧가루 색깔을 빨갛게 만들어 응 이제 그 정도만 해놔 내가 해줄게 빨갛게 넣어야 돼 3kg 다 넣어야 돼 아주 적국 넣고잉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 다진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3일에 구워봐라 넣을 것만 다 넣어 내가 저을게 그냥 잘라vised 파 파 갓 갓 1.5만 원 1,000원 양파 4,000원 4,000원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녹아 먹으니까 녹아 먹으면 더 굽지? 응 저는 조금만 더 넣자 요즘 베스트 넣으면 다 베스트 넣더라 두부 하나씩 들으면 맛있는데 소금 넣고 한 개가 남으니까 여기다 곁들어서 넣으려고 딸면 맛있어 이거 뭐 6통 담은 데다가 다 이렇게 그냥 놔두고 이거 담으면 돼 이제 한 개 한 개 집어넣어 소금 배추가 아주 좋네 그래? 뭘 보고 좋다고 해? 채도 길고 가시 얕고 내가 지금 바로 담아? 응 밥을 안 먹으면 나네 응 너무 맛있다 간이 딱 맞아? 응 속이 좀 남겨라 남는 게 차라리 나 겉절이 더 해먹고 모자르면 골치 아프지 응 아까 물을 하나 쪽에 넣기 다행이지 그놈 다 했으면 어찌겠니 고고기 energetic 선글리뚜 그리고 그동 LET 감사합니다.